어떻게 잊을 수가 있지? 눈 뜨고 보기 힘들만큼 끔찍한 일들 말이나 태영아! 이 조카 실종된 거? 그런 관련 있는 게 이거? 내가 말하는 건 아주 어려운 실언을요 뭐가 있긴 한 거지? 그게 뭔지 몰라 조관님! 이 이야기의 시작은 나 그리고 너야 내가 잊고 있었던 게 바로 이 가사 모든 것이 뒤집힌 거 당신들은 몰라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렇게 nhà 그 아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